동대문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를 위해 재능기부봉사단체인 정다운 집수리봉사단, 무료자원집수리 해뜨른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올해 초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도배, 장판, 전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저소득층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해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1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.